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남편이, 잘 사는 남편이 친정호구인 줄 알고 오지게 들이대다가 이혼당하게 생긴 그런 아짐에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보도록 하죠. 제목 엄청 잘 버는 우리 남편한테 동생 사업자금 좀 빌리려고 하다가 욕만 오지게 처먹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구요. 아줌마 너 이제 이혼당해요. 그러니까요. 원제 집안 차이가 많이 나니까 확실히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제목처럼 저희 시댁과 친정 형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시댁 자체가 되게 부자구요. 저희 남편도 그래요. 되게 잘 봅니다. 능력이 좋죠. 그래도 저희들 결혼할 때, 하고자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허락을 해주신 저희 시부모님. 이거는 정말 감사했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근데요. 무시를 당하는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나봐요. 시부모님도 그렇지만 저희 남편이 더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수연 좀 해볼까 해서 들어왔어요. 일단 저희 친정부모님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용돈이랑 또 나오는 연금이랑 생활을 하고 있구요. 반대로 시댁이야 워낙에 넉넉해서 따로 용돈 안 드립니다. 아니 드리려고 해도 절대 안 받으세요. 그러는데 최근에 저희 동생이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가진게 없다고, 수중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는 중이라면서 누나인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좀 했거든요. 네 맞아요. 누나 매형한테 말해가지고 돈 좀 빌려줘. 이렇게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누나가 네 매형이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정말 어렵게 이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돈 좀 없냐고.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에요. 그리고는 아니 니네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왜 이렇게 뻔뻔해? 처남은 이 매형이 그렇게 우습게 보인다 이거야 지금? 어? 그런 건 자기 부모님이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말을 하던가 해야지 어디 개념없게 매형 지갑을 탐내? 어?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아니 우리 동생이 당신을 왜 맘만히 봐. 부탁이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마라. 그저 지도 지금 뭔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집안 사정이 워낙에 안되니까 지 마음이 답답해서 누나인 나한테 정말 어렵게 말 꺼낸 거라고. 그래 알았어. 나도 동생한테 안된다고 할 테니까 당신도 이제 그런 소리 하지마. 이렇게 저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 말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랬는데 남편이 멈추지 않고 계속 아 진짜 개 뻔뻔하고 염치가 없네. 아니 지 주제에 뭔 사업이야 사업은. 이런 소리만 하고. 이 순간 정말 속이 확 뒤집힐 정도로 기분이 더러웠지만 뭐 그래도 저희 친정이 꿀리는 건 사실이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참고 넘어갔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희 집 형편이 안 좋은 거에요? 남편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사굴팠던 거고. 여하튼 어쨌든 이러고 넘어가나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 말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또 하는 거에요. 아 물론 제 동생이라고 말 안하고 그냥 다른 사람인 것처럼 걔 쥐뿔 능력도 안되면서 가진 거 한 푼도 없는 주제에 꼴에 사업한답시고 돈 꾸는 사람이 있네. 허참. 이런 식으로 말을 꺼냈고. 여기에 저희 시부모님은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정신 상태가 썩었구나. 이러면서 거들고 있는데 이거 뭐에요? 어? 뭐냐고. 누가 봐도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진짜 저 이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린지 표현을 못하겠어요. 정말 석을 뻗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시부모님도 그래요. 매번 그럽니다. 저희 집을 당신의 다른 사돈. 그러니까 시누이 남편 집안. 거기랑 비교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역시 저를 무시하는 기분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누이 남편 내도 저희 시댁만큼 사정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맨날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려야 좋은 거지.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그것도 제가 보는 앞에서 계속 이러는데. 여기서 당신들이 이런 말을 해버리면 제 입장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저희 남편. 그래도 예전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는 친정 갔을 때 식당 가서 결제하는 것도 눈치를 줘요. 아 그 당신 친정에만 가면 돈이 쭉쭉 나가는 것 같아. 이거 왜 이럴까? 어? 이렇게요. 아니 그냥 엄마 아빠 용돈 조금 드리는 거랑 밥 한 번 사는 게 고작인데 이렇게 대놓고 눈치를 주니까 이제는 친정 가기도 너무 민망해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친정에 자주 안 가요. 아니 눈치 보는 걸 떠나서 저 역시 뭐 갈 때마다 계속 그렇게 챙겨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럴 때마다 저러는 사람이 너무 초라해지고 작아져서 정말 어쩔 때는 남편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요. 진짜 치사한 게 이런 이야기 할 때 차라리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화를 계속 내면 모르겠는데 꼭 보면 무슨 사람 약올리듯이 실실 웃으며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것도 완전 대놓고 비웃고 무시하는 툴어요. 싸움도 못하겠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그럴 때 생각만 해도 지금 눈물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요. 애들이 보고 있는 데서도 무시를 하니까 엄마로서 그 비참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참다 참다가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나한테 왜 그러냐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내가 뭐라고 했는데 언제 무시를 했냐고 이러면서 오리발을 내밀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매번 참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또 싸움을 한 것도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그럽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그 횟수도 점점 더 잦아지는 것 같고요. 사람이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계속 살 수 있는 걸까요? 저희 친정이 형편 조금만 좋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건 정말 꿈같은 소리고 하루하루 속만 썩어 들어가요. 저한테 좋은 점 좀 해주세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혼해야 될까요? 댓글 1번 저기요 쓴이 저도 너랑 같은 여자여고 며느리인데요. 이거는 편을 들어줄래야 줄 수가 없네. 좀 어지간히 하지 그래요. 염치가 뭔지 몰라서 이럽니까? 만약 내 친정이 이랬으면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칼같이 잘랐어요. 어디 미쳐가지고 이걸 남편한테 이야기합니까? 2번 평소 쓴이 동생인 즉 처남이 믿음을 많이 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염치가 있고 예의를 알며 거기에 책임감도 강해서 자기 피와 살을 갈라서라도 열심히 할 사람으로 보였다면 이 남편도 그 돈 당연히 줬겠죠. 힘든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건 죽어도 싫고 그저 남의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면 뭐라도 될 것 같은 그런 거지같은 허영심만 보이니까 인간이 한심한 거지. 쓰니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지가 멀쩡하면 아니 움직일 수만 있으면 뭐든 찾아서 소입거래를 하고 그런 걸로 당신들 스스로 벌겠다는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것만 보여줘도 네 남편 절대 무시 안 했을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니네 친정이 가난해서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그지같은 핑계나 대면서 집에 틀어박혀 팽팽 놀아가며 사위 주머니 털어갈 국민만 하니까 당연히 정 떨어지죠. 딱 보이는구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건 니네 친정이 가난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주제에 게을려 터져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게 너무 한심해서 분노를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대들끌 누나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니까 지도 부잣집 아들내미처럼 회사 차려가지고 사장님 놀이라도 하고 싶었던 거니? 꿀끌꿀끌 2번 남편 돈으로 친정에만 용돈을 주고 있다고 아 진짜 싫다. 게다가 뭐 어쩌고 어찌? 동생 사업비용을 빌려달라고? 미친 거야? 꼭 보면 없는 것들이 일할 생각은 추구도 안 하고 옆에 와가지고 징징대기만 하지. 아줌마 너는 지금 이혼 안 당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그럴 지경이에요. 아시겠어요? 3번 아이가 둘이라고? 쓰니 혹시 전업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얼른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든가 하세요. 네가 벌어가지고 네 부모님이랑 동생 뒷바라지 해주고 밥 사대리라고. 염치가 없는 거 맞지 이거는. 너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다 똑같구만 뭐. 꿀끌 4번 저기요. 말 똑바로 하세요. 이건 차이가 나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니들이 먼저 무시받을 행동만 하니까 무시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쓰니도 그렇고 쓰니 가족들은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아예 인지도 못하는 아니 인지를 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허니 누나가 돼서 동생이 그런 미친 헛소리를 하면 네가 먼저 알아서 잘났어야지. 그걸 또 쪼르르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미친 건가? 만약 반대였으면 너 니네 신우이한테 돈 빌려줄 겁니까? 지는 개집불 가진 거 하나도 없이 노력도 없이 그저 남의 돈으로 편하게 사업하겠다는 그런 애한테 돈 빌려줄 거냐고. 어? 니들이 자꾸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니네 시댁도 남편도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5번 나도 여자지만 이 여자 진짜 대단하네. 야 여자야 나한테 머리가 있으면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봐. 만약 네가 네 남편이고 남편이 너라고 생각을 해봐라 이거지. 내가 너였으면 동생이 요구했을 때 내 손에서 밟아 죽였어. 이미 시댁엔 전혀 안 들이고 있는 돈을 반대로 네 친정이 엄청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동생이 헛소리하는 걸 듣고 바로 혼내키지는 못할 망정. 뭐? 맹영이랑 상의를 해보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어? 남편 보기 정말 안 창피해요? 네 스스로에게 안 부끄럽냐고.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 버림받는 거 몰라서 이래? 뭔가 오해하고 정신 승리할까 봐 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나도 결혼 13년차 유부녀의 애도 키우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거는 친정이 가난한 거 그게 죄가 아니고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들한테 절대 손 안 벌리려고 계속 뭐 경비일이든 식당일이든 하는 어르신들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뭐 염치도 없고 그지근성 있는 바로 그게 죄인 거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그걸 못 알아 듣는다면 그건 그냥 너를 포함해 니네 친정 식구들이 모렴치해서 그런 거고 당연히 갱생의 여지도 없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대가 이혼 당해라. 6번 네, 알았으니까 평소 니네 친정에 주는 용돈이랑 이것저것 다 해서 얼마씩 들어가는지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한 번 써볼래요? 왜 그 내용은 없을까? 7번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평소에도 친정에 아니 친정에만 돈이 들어가는 중인데 그런 상황에서 동생 사업 자금까지 빌려달라는 말을 이렇게 당당히 했다고 야, 평소 얼마나 기생충처럼 살았는지 안 봐도 다 보인다 정상인이라면 분명 자기 사원에서 칼같이 끌어냈을 거라고 남편 피빠라 차먹는 게 얼마나 생활화됐으면 그 얘기를 전하고 자빠졌냐 8번 싫어요? 그게 비참해? 그럼 당장 못된 남편이랑 이혼하고 시공창이 니네 친정으로 다시 기어들어가면 되겠니 왜? 그건 또 죽기보다 싫은가 봐? 끌끌 자존심을 세우고 싶으면 네가 벌어오면 되는 거고요 그것도 싫으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피 빨아가면서 자존심까지 세우려니까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10번 딱 봐도 그래 남편은 이미 한계에 온 거 같은데 이 아줌마는 전혀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네 저기요 아줌마 너 지금 이렇게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에요? 그게 느껴지죠 만약에 남편이 처음부터 쓴 일을 돈으로 무시할 사람이었으면 결혼조차 안 했을 거라 봅니다 또 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눈치를 주는 것 같은데 마지막 댓글처럼 이 아줌마는 지금 진정한 위기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고마워요